저거 연, 가자 일단은 이거 무조건 이길게요, 여러분들 3연승 해야 되기 때문에 초장부터 꺾일 순 없지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형들이요, 좀 채워줘 뭘 세냐고 전세냐고? 전세나 인마 근데 오늘 진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하루종일 피곤해 죽겠네 아침에 좀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지금 머리 아픈거는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네 컨디션이 좀 최악이긴 하다 진짜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하루에 진짜 한 시간 정도라도 투자해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해구다 가깝다 그래 해구다 가깝다 고맙습니다 까닭게 고맙습니다 침묵이 왔습니다. 공격을 내리시지요. 각총 준비 완료. 각총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지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영역을 내리시지요. 영역을 내리시지요. 영역을 내리시지요.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영역을 내리시지요. SCB 준비 완료. 각총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지요. 영역을 내리시지요. 예, 회장님. 예, 회장님. SCB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지요. 갖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그럼 사용하 diseases. 알겠습니다. orbitals 끝. 끊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his책 해동? 역접을 내기시죠? 역접을 내리시죠? 세균 포 contacts 역접을 내리시죠 목표 2. 공격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내리시지요. 압춘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압춘 준비 완료. 아저씨에 가겠습니다. 아저씨에 가겠습니다. 간판 포탑을 끌리자. SCB 준비 완료. 아저씨에 가겠습니다. 롯탈을 주로. 전투 준비 완료. 닫고 있습니다. 상용관님. SCB 준비 완료. 장면이 가고 있는 중얼굴이 섹을 한다. 전투 준비 완료. 아저씨에 가겠습니다. 역전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자, 그럼 어금로 진행하면 더 쉽게 날개 walks 후에 공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공격을 해주면 더 어렵고 충분히 Beni가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십시오. 칠도를 더욱 우선을 이용해 보셔야 합니다. 엑력을 다 끊을 수 있지만 relationships unto you. 경고 – 경고 – ㄷㄷ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래엘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자, 포출하신 분? 포출하신 분? 포출하신 분? 포출하신 분? 전쟁은 아빠라가 없는데, 그저가 이제 뇌에 비해 오면, 이 뇌에 압둘들은 상대가 없으니, 그 부분은 좀 더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뇌에 압둘들과 우리가 인사하는 곳에 정말로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뇌에 압둘들에 이 뇌에 압둘들은 이 뇌에 압둘들과 함께 무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뇌에 압둘들은 이 뇌에 압둘들은 이 뇌에 압둘들과 함께 무료할 것 같습니다. 도움말씀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형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형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X2 호출하신 분이 áticas 2. 일부 추가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2. 롤을 주기 위해 잔여 중독을 준비했습니다. 3. 롤을 주기 위해 지내는 이곳에서 도착했습니다. 4. 공격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5. 퇴근할 수 있습니다. 5. 롤을 주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5. 롤을 주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ㄷㄷ , 자세히 말하세요. 아님 공격이 필요하십니까? 네. 이게 안 오세요? 땜에 왜 안 오세요? 성격을 내리십시오. 마주처에 반응을 내리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공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격을 내리십시오. 공격을 부족하십시오. 공격을 부족하십시오. 시비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아.. 식겁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뒷방에 끝났을 줄 알았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위험했다 아.. 연동본님 어서오세요 와.. 첫판부터 이렇게 꺾이면 좀 아쉽지 어? 내가 첫판을 이겨야지 그래 범수야 반갑다 다행이다 이겨서 다행이다 진짜 여러분들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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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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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이거 스폰할게 먼저 변현재랑 변현재랑 갈게요. 이거 변현재 맞아? 서켓으로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2단계 겉고 있습니다. 경고. 터득을 내리시오. 카카오톡 스프러의 기초가 없으실 텐데요. 2-3-3-2-4-0 경고가 전쟁을 잃어버린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이트도 부르래? 제욱이 형 남았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힘내세원님 어서오세요. 민규야 반갑다. 한 명 남았다. 이제 제욱이 형만 이기면 됩니다. 제욱이 형이 요새 진짜 잘하시는데 한 번 가볼게요. 근데 제욱이 형 스폰 중이신데요? 그 유난이 형이랑 하는구나. 이거 두 번째판 같은데? 이제 3연승 하면은 이제 1111개입니다. 지금 2연승 중. 이제 제욱이 형만 꺾으면 돼요. 제발 제욱이 형만 이기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9발. 9발. 아 근데 이러면은 토스가 좋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cpa님 이제 2승 중이에요 그 현재랑 이제 유난히 형 잡았습니다 근데 제욱이 형이 지금 스폰 중이긴 하네요 이게 두번째 판 제발 1승만 깔끔하게 1승만 더 하자 송현아 야 압박이 벗엔데 제욱이 형 빡세지 여러분들이 송현이 이길 수 있게 힘좀 주세요 이기고 싶다 진짜 이거 1대0이라네 제욱이 형이 리드중이구나 이것도 유래 보이는데 처음에는 뭐 반대가 심했죠 근데 뭐 이제 하다보니까 뭐 어 이제 허락해줬죠 어 이사했지 아 망수만님 어서오세요 아 망수만님 어서오세요 포스가 상황이 되게 좋긴 하네 되게 좋은데 구발도 쉽게 맞고 압박주고 잘 먹고 잘 해 구독자 만명 이벤트 뭐 부금이가 구독 좀 해주게 근데 이제 만명까지 그 이제 알튜브 얼마 안 남았더라구요 한 200명 정도 남았나 그 유튜브 할 때 이제 만명 찍는게 진짜 소원이었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는게 소원이다 야 이거 우린인데 저글링 왜케 많아 야 뭐야 오씨 왜케 무섭게 유단이여 야 토스전 날이 서있네 아 혼자서 구독을 야 3번이나 하셨다구요? 야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오 근데 이거 막히는거 아니야? 막으면 이기거든요 토스가 막기만 하면 이기는데 야 이거 막는거 같은데? 후속 질렀나오고 아씨 이거 막혔다 아 이게 이렇게 막히나 예아님 어서오세요 어 왜케 잘해 물어볼게요 저기요 간판스폰 자녀나신가요? 물어볼게요 어? 피자 피자 시키셨구나 아하 그 다른 토스 갈까요 그러면? 그 따자님 괜찮으신가요? 아 오케이 성현아 알겠어 알겠어 단판이라고? 단판인거 아닌데 나도 지금 야 피자는 먹어야지 피자 앞에 두고 피자 식으면 맛없잖아 어? 그 다른 토스가 누구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누구있어? 윤중이형 있는데 윤중이형이랑 병구형님 이렇게 계시네 그 어떻게 갈까요? 원하시는 토스한테 갈게요 딱 이렇게 두명 있네 윤중이형이랑 병구형님 어 의사했죠 비재가 많이 없구나 병구형님이요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근데 이제 막히셔가지고 모르겠다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병구형님 혹시 당판 스폰 가능하신가요? 성현아 안녕 오케이 가자 가자 병구형님이랑 가겠습니다 이거 이긴다 한 판만 이기자 제발 한 판만 이기자 제발 여러분들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흐흐흐흐흐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모님 연락처 전설 코드 공연 고른 대 모모님 사나 상단 용역을 내리시죠 악천 수비 완료 악천 상단 완료 악천 특이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정보 경영을 내리시지요. 알겠습니다. 경영을 내리시죠. 학촌 준비 완료. 예, 대장님. 경영을 내리시지요. 경영을 내리시지요. 경영을 내리시지요. SCB 준비 완료. 경영을 내리시지요. 듣고 있습니다. 경영을 내리시지요. 학촌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학촌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경영을 내리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지요.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학촌 준비 완료. 경영을 내리시지요.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지요. 알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지요.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지요. 듣고 있습니다. 학촌 준비 완료. 바로 시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학촌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학촌 준비 완료. 오, 쒸 다행이다. 어? 어? 사agu ot calories 30 ii 갈 passport 공격을 내리십시오. 공격만 내리십시오. 목표 2-1. 상륙이 조합이라고 하는데, 엑소에 숨기는 말로ử이기 때문에 전화를 빼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계신 분들도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침착하십시오. 목표 설정! 수업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전시장은 상태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고급이 잡고 있습니다. 도전시장은 상태로 지우고 있습니다. 도전시장은 상태로 지우고 있습니다. 고급이 잡고 있습니다. 3-2 운명을 꺼놓을 수 있고 방향은 담아야 합니다. 4-2 운항을 뚫고 수면을 매입하는 중이 있습니다. 5-2 운명을 했습니다. 2-3 운항을 내리니라 합니다. 3-3 운항을 에이터스프입니다. 공격을 내리십시오. 군대와 동료기장은 룰링으로 적용하면, 운이 잇고 있습니다. 군대가 들어갑니다. 운이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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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번째까지는 공격을 받습니다. 목표 2번째까지는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하십시오. 목표 설정 전선에 가게도 못 잡고 계시네요. 저장에 가게도 못 잡고 계시네요. 기술을 다가게도 못 잡고 계시네요. 장소에서 다가게도 못 잡고 계시네요. 지금 당신들로 우선을 다가게도 못 잡고 계시네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2번, 입적으로 벗어낸다. 목표 2번, 고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통해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정보를 받았다. 목표 1번, 고급을 받았다. 목표 2번, 고급을 받았다. 목표 2번, 고급을 받았다. 와... 와... 후달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 원래 지는 게임인데... 와 이거 셔틀... 셔틀 잡혀가지고... 와... 야 이거 원래 지는 게임이었는데 진짜... 와... 처음에 생덕을 하려다가 정찰도 일찍 돼가지고... 와... 졌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야... 따자님께서... 아이고 따자님... 1111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좀 어려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어떻게 성공했네요... 아이고 따자님... 3연승... 1111개의 미션쿵...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신이 도왔다... 이거 원래 마지막 게임 지는 게임이었어요... 와... 따자님...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